안녕하십니까 홍인규 골프TV의 홍인규입니다. 여러분 4천명이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 고맙습니다 남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중히 읽는 저로서 카카오 골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카카오 골프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티업 비전2 라는 버전인가봐요 카카오 vx 여기는 삼성동 코엑스 맞은편 매장이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너무너무 멋진데 여기에 누가 계시냐 연예인 골프 고수들 중에 이름에 올라오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변기수씨 항상 올라오고요 그리고 임창정씨 그리고 박한별씨 그리고 이분이 또 얼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어요. 골프 고수 최고의 미녀 골퍼이신 가수이자 미녀 골퍼이신 육회승씨를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 착하죠 저 잘했죠. 육회승씨 실력 한번 체크해보러 왔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카카오 vx를 시범하면서 또 보는 또 요런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연습 한번 넣어주세요. 오우 좋다 오프잉. 오프잉도 너무 귀엽네요.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이하니씨로 나오고 카카오 티업 비전2라고 하네요. 여러분 골프존이랑 좀 다른 맛이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좋다 오프잉. 제가 골프존에서 한 220, 230 나오는데 오우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고 조금 더 귀여운 맛이 있지만 네 정확도는 네 한번 더 쳐볼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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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 골프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습 모드는 근데 어 골프존보다 저는 뭐 이거 광고 아니구요. 제 느낌 좀 그대로 얘기합니다. 조금 뭐 골프존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약간의 조금 이질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좋습니다 요거. 오우 오우 제가 친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게 트랙맨처럼 볼 수 있어서 오우 진짜 뭐 꼭 친구들끼리 대결 안하고 혼자 연습하러 와서 자기 구질이나 뭐 탄도 이런거 그리고 스윙폼이나 이런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주니까 역시 카카오 잘 만드네요. 네 요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그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이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육회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왠지 화장도 안하고 오늘 저는 오빠랑 둘이 친한 줄 알고 네. 그냥 머리도 안감고 얼굴도 아무것도 안아봤는데 네. 그냥 머리도 안감고 얼굴도 아무것도 안아봤는데 카메라맨 옷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지금 막 약간 원래 좀 되게 그 패셔너블하게 골프옷 입으시잖아요. 네.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예쁘게 골프옷을 입어서 골프옷을 예쁘게 입으시면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도 워낙 아름다우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인생숲집에서 골프 잘 친다고 막 소문 많이 나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슈가 하시다가 이제 골프만 계속 쳐가지고 아유미씨가 얘기하셨는데 그 실력을 진짜 검증하러 제가 왔거든요. 이게 약간 허원인지 네. 아 네.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쳐보는 거 같아요. 오 진짜로? 진짜 처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송에서 연예인들 골프 채널 보면은 카메라 있어서 긴장된다고 네. 그래서 좀 겁나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좀 겁나게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제가 기획하는 거 중에 하나가 과연 연예인 고수는 누굴까? 연예인도 대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대회를 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래서 육혜승 씨랑 제가 맨날 지고 있는 병기수 씨랑 한번 필드 대결을 펼쳐보면 어떨까? 병기수 님은 뭐 자기가 코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정도 치신다고 하셨어요? 기수 형 5개에서 뭐 10개 사이 치세요. 레이디 치면은 해볼 만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러니깐요. 근데 제가 화이트만 치다가 화이트로 간 이유가 이건 가능해요. 블랙! 화이트! 아니 레드 거리는 제가 좀 지지 않는 편이라서 오 치는 거 보니까 엄청 나왔어요.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요 갑자기? 지금 뭐 팬들이 지금 이거 어차피 10번 쳐서 잘 나온 거 하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골프인들의 핑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드라이브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왜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이게 남자 치여가지고 남자 치세요? 남자 거 제일 약한 거 와 R인데 아 잘못 맞았어 그래도 갈 건 다 가네요. 이야 200! 거의 200 다 갔어요. 와 잘못 맞았어요. 네 와 제대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200 찍는데요? 풀 스피드가 안 나와. 한 57.8 정도 풀 스피드 저랑 거의 뭐 20m 차이밖에 안 나셔가지고 지금 뭐 댓글에 많이 올라왔을 거 같아요. 너무 잘 치신다. 멋지다. 대결하고 싶다. 여기 위치가 어디시죠? 비다 펠리즈 비다 펠리즈 역시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기쁨 즐거움 스페인어라고 아 비다 펠리즈 네 여러분들 삼성동에 오시면 우리 육혜승님이 사장님이시죠? 네 우선 변기수 씨를 만나려면 저를 이기셔야 아 그래요? 기수 형 근데 이기잖아요? 네 이 바닥 그냥 정리되신 겁니다. 아 진짜요? 진짜 해보시다. 네 변기수 님이 이기면 왠지 육과 변 육변 육변 육이냐 변이냐 네 둘 다 성이 좀 특이하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수 형한테 맨날 져가지고 이제 도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 육혜승 씨를 제가 한번 이겨보고 예선 네 예선 아 알겠어요 저는 뭐 지는 거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네 뭐 저도 뭐 없는데 육혜승 씨 저한테 지면 네 홍행대한테 지냐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아 안돼 이제 한번 우리 카카오 어 티업 비전 한번 해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다 펠리즈 렛츠고 케이티 업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가 인식이 되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인식이 되면 라는 사실을 읽잖아요. 내 목소리 저기 뭐 네 그러네 그러면 뭐 티를 올려줘 아니면은 게임 순서 바꿔줘 오른쪽으로 돌려줘 퍼팅 라인 해줘 이렇게 하면 진짜로?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남자 목소리만 잘 읽고 여자들 목소리 안 읽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되고 연습장장 시간 추가해줘 퍼팅 이용하기 해줘 해볼까요 한번? 에이티업 연습장 켜줘 자 우리 골프존에는 없는 명문 인천에 있는 쨍니클라우스에서 18홀 대결을 할 건데요 인천에 나와 바래요 쨍니 가보셨어요? 아 저 자주 가요 아 저는 많이 읽어봐요 명문인데 자주 가셨네요 아 근데 제가 쨍니를 제일 어려워해요 거기만 가면 도깨비풀 그 일명 미XX 머리풀이라고 네 러프 너무 길고 네 아무튼 우리 뭐 내기 하실래요? 요즘 내기가 좀 그러긴 한데 돈 내기만 아니면 괜찮아요 돈 내기 아닌 거? 그게 더 어렵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다 내기였죠 치명해 치명해 슈가추만화 추워주시죠 저는 여기 그러면 알바를 할게요 거짓말 하지마요 진짜로? 1일 알바 1일 알바? 그건 안돼 그거 말고 딴 거 해 뭐요? 왜냐면 오빠한테 또 인수인계하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아 아 진짜로? 그러면 우선 그럼 이 비다 펠리에치 홍보를 열심히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제가 이기만 여러분들 시유가 하셨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쇼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잠깐만요 우리 멀리만 있어요? 없죠 멀리만 있어요 예 네 오우 나이스 왜 한번 쳐도록 하시고 네 오우 네 살짝 내가 말렸는데 잘 말리네 저도 상관없는데 드라이버 거리만 씻지 마세요 아 잘 맞았어 좋아! 아 진짜 러프 안 돼! 어 러프 가면 어떻게 해? 오! 빼고 있어! 아니 나는 오늘은 구찌를 좀 여성분한테 넣는 거 너무 야하실 거 같아가지고 오늘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치고 싶었거든요 약간 뒷땅 어 다 갔다 뭐야 뒷땅 아니에요 뒷땅 아니에요 뒷땅 아니에요 아 커 뱅스틴 내려와 오 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다 갔다 다 갔다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너무 기분 좋네요 자 이제 갑니다 네 잡으러 갑니다 오 어머 어머 이상한 훅났어 오 훅났어 훅났어 어 큰일 났어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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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어 내 앞에 나무가 좀 어 거기 아니야 보고 싫어 왜 하필 거기로 가냐 왜 하필 거기로 가냐 빠진 거예요 오 대박 어머 오 너무 잘 맞았나 커 보고 싶어 아 아 이 정도면 그냥 보셨죠 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보셨죠 이 정도예요 아 왜 하필 어 나 잘 쳤는데 아 아 아 나 말리나 봐 그러니깐요 네 왜냐면 어 저는 져도 되는데 이거는 지면 4개의 지자일겁니까 어 떴어 뜨면 좋은 거야 쭉쭉쭉쭉쭉쭉쭉쭉 와 이거 위험하다 와 와 처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커 휴가노리말고 채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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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대박 어려웠어 라이브요 그러니깐 이 S라인을 역시 지금 레디 공식시안 나이스 깜짝이 치죠 옆에 어 다행이다 아 잘 맞았는데 또 러프 와 200m 와 원원되는 레이디 퓨도 있겠네요 어 어 엉큰 데 있어요 안 돼 큰일 났다 오 괜찮아 운동 좋아 오 괜찮아 살짝 열렸네 고 오 다행이다 그렇지 제가 이겨야 여러분들 우리 휴나 아이유미 씨와 또 같이 했던 황금 씨와의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와 와 우두가 헉 우두 툰 아 우와 아 거의 다 왔어 아니 대박 우두는 나보다 더 나가요 157m를 추워 우두로 와 아 너무 잘 찼나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저는 카카오랑 잘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귀여워서 그런가봐요 우와 우와 들어갈 줄 알았어 와 와 야 어 스팸밍에 가서 새우기 있어요 뭐요 아 어머 어머 왜 얘기해줬어 아이 그만해 우리 혜성 씨는 노버디 노버디 나는 투버디 아 거뒀구나 아 아 아 내가 거뒀하니까 바라네 안돼 죽었다 오 아 짠생각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왜 깎여 맞아 오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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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 나무 뒤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왕독바지에서 잘하는데 고 고 고 아이스픽 와 좋아 오늘 생각했어 좋아 안 떠 오 오케이 오 오 기계가 이상하대고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아니 나 원래 막 치자 뜯는데 왜 이러지 들어가 오 오 오 오 오 와 대박 내가 이거 넣으면 똑같잖아요 오 오 열렸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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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네요? 오예 오 유경수여서 아 열렸다 완전하다 괜찮나요? 계속 이 두목같은게 걸려 다행이다 오 우와 나이스 요오 그만 아 아 너무 셉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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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웰키친이야 나 웰키친이야 아니 큰일 났다 오 오 오 오 오 다행이네요 오 오 아 네 꼭 이겨가지고 슈가의 전녀들의 샤인을 꼭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혜수씨가 추게 만들겠습니다 오 오 아 좀 잡아봐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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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오 오 진짜 우두걸이 비슷한 거 같아 제가 왜 이런 거 물어보는지 알아요? 물어보면 뇌에서 스윙은 생각 안하고 내가 진짜 5년 반 되나? 6년인가? 이런 생각하게 된다 이거냐? 아 오랜만에 질문 묻지로 와 백스피 잘 먹네 오빠는 몇 년 됐어요? 골프 찬지? 저요? 안 알려주지 못했다 아 진짜 맞다 아 대박 예이 와 멋있다 나이가 주지파 우리 감독님도 해석스 팬이라 내가 이걸로 찍어줄게요 아 진짜요? 아 응원하려잖아요 이걸로 찍어준다고 이런 쿨한 여자에요 아 또 이런 애가 오늘 계속 많이 가 아 오 잘 치시네요 예 2 와 이거 봐 와 215 아니 아니 대박 그건 안 맞았어 아 극단이지만 괜찮아 괜찮아요 다 갔어 근데 골프 칠 때 골프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죠? 네 골프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결정력이에요 아 왜 이렇게 잘해 괜찮아 회전이 엄청 많은데 이게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 아니 좀 잘한다 알잖아 알잖아 3시 그러면 혹시 네 이따 이거 이따 이거 얘기해봐요 헤이 헤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아 근데 오빠 또 잘한다 맞죠? 저 돌리고 하는 거 좀 그냥 저희만 살는데 또 잘하는 거 붙여서 얘기한 거 같지 아닌가? 진짜 AB형으로 36년 살다가 건강검진 받을 때 A형으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 진짜요? AB형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약간 그런 도전적인 거 없고 소심한데? 그랬는데 오 A가 큰 AB형인 줄 알았는데 A형이더라고요 신기하다 우리 애들도 다 A형이더라고요 AB형이 하나도 없고 나는 AB형인데 어? 진짜로요? AB형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약간 킹킹킹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니요 여자 AB형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딴 생각했어 AB형은 니가 뭘 왜 생각하는 거야 아 너만큼 넘었어 어 괜찮아요 왜 AB형 뭔 상황이야 지금 굳이 금방 명을 해 내 거 아 아 아니에요 아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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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있어야 돼 아 바람탄다 아 진짜 스윙 좋다 저 스윙이 많이 커요 제가 오 오 진짜 나이스 어프로 진짜 빨리 치는 건데 아 저 되게 빨라 특히 포터가 안 좋아요 이봐 아 아 포터 약간 깎아졌어 퍼시 퍼시 어 아 아 아 개그하고 있었어요 점점 점점 아 맞아요 정신이 없나 아 지금 아 이대로 지금 진짜 골프 팁이 망하는데 에이 에이 괜찮아 괜찮아 다행 다행 나이스 오케이 나 지금 66 나왔어요 아 멋있다 잘 나왔어 근데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처음 골프 스윙을 공개 아 씨 첫 골프 스윙을 공개해 이렇게 저희 그 변변치 않은 흥울리 골프 팀에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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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해요 진짜 무슨 말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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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 없나봐요 한마디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해이티업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인증도 어 뒷방인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 이번에는 안 꺼봐 안 꺼봐 나 찍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터치 아 아 숨을 쉬고 있다 아 아 아 나 좀 떨렸잖아요 냉정하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 하고나서 맨날 지니까 재미가 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